우리 의원님께서 북한의 상인들과 북극사의 구조해수를 복구해야 일라불류의 영국을 일라독악의 유지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배들이라든가 상인자들이나 햇릿 이런 건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영국으로 고소를 말해서 영국 거면 햇릿, 영국 거면 베니스 상인, 영국 거면 잭스피어, 밀람물, 이 때문에 영국은 세계반에 올랐는데요. 자기가 그랬어요. 우리 영국의 나라가 과거에 자랑스럽지 못했다. 해적선 타고 돌아다니고 무지개 함대를 모으고 전 세계를 불지르고 아편전쟁이 일으키면서 막 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만드는 자랑스러운 나라 아니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한 번 나타나서 영국을 아름다운 문학의 나라, 예술의 나라로 성격시켜서 고맙다. 그걸 어디다 비교하느냐 이래요. 내가 봤던 이 부처님, 이 부처님이 문화의 시대, 예술의 시대, 세상이 열림에는 이분이 인류를 밝히는,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거로 갔다. 당당하면서도 부드러움이 있고 말이지. 너무 부드러우면 또 야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게감과 정숙함과 당당함과 자비로움과 사랑과 부드러움이 이렇게 충만한 제가 종교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그래서ص dapat soccer에 religious의 stayed during the time that NHL ile 나라스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는 것 때문에 내가 전 세계의 역사 문화를 석조 미술 문화를 감상하면서 여기 와서 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럴 수도 있나요? 이럴 수도 있나요? 돌이 나를 울리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슬픔과 기쁨을 막 일으켜주는 굉장한 기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감동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문물면서 보면서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다 뭘 이렇게 놀랬어요 정말 잘해서 대단한 부위를 광태자는 역사의식과 문화교육을 엄청 시키는 모양이에요 영국에서 광실에서 왜 한국의 동양에는 불상들과 탑들과 훌륭한 대각자들이 우리를 쉽게 안 만나 주노이거라 쉽고 편한 데 아있노이거라 처음부터 강을 걷니고 내를 걷니고 골짜기 골짜기 예를 들면 선촌 선님도 밑에 있었잖아요 팍 백량에 높은 데가 문 열고 나와서 만나 보려면 삼촌 뵈라 엄마 그냥 안 된다 그만큼 어렵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기라 왜 그런가? 왜 동양 미술은 특히 한국의 큰 선님들을 만나 뵈려면 이런 거룩한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어렵네 내가 그림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일본을 거쳐 갈라 갔다가 이 그림이 너무 대단해서 보고 싶어서 내가 왔는데 정말 와보니 여기도 역시 올라왔다 이거라 왜 이런 거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이거라 보통 높은 사람들 아무리 높아와도요 이 산물이 지금 다 나와 가자고 내려와봐요 그리 5분데도 10분데도 20분데도 안 나오니까 그가 자꾸 기다려보니까 꿀앉아가 탁 최고 높은 어른이 보고 있는데 그만 보고 나오소 가시더 이거 뭐 하잖아요 어른은 자기 학교자분들을 기다려야 안됩니까 그리 나와가지고 나라를 비교하며 영국의 예술성을 이해하면서 우리 석고나무가 캬아악 비교하면 진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고대인들이 13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1300년 전에 장비도 없고 운반도구도 없고 이랄 때 그 인력을 통하여 땡기고 밀고 캬아 통나무를 굴리면서 이 무거운 큰 돌을 여기 것이 아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8키로 떨어진 데서 끌고 왔다 컸는데 그 돌을 끌고 와가 그 밑에도 불국사 그 밑에도 전신에 터가 많은데 거기에 조성 안하고 이 해발 750m까지 이걸 끌고 올라올면 얼마나 힘들었겠네 이거라 왜 이랬을까 이런 바보처럼 왜 이렇게 무거운 거대한 한계의 돌을 그 석고나무 그 돌 한등거리는 괴대하거든요 이 돌을 처음부터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이래 어렵게 해서 왜 이랬을까 그게 막 불레가 막 계속 그걸 고민했다 이거라 왜 여기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좀 밑에 이놈은 쉽게 가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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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쉬우고 5불때만 와보면 되는데 이래 어려운데 나는 이거라 그걸 생각하니 뭔가 느낌이 있다 이거라 그게 내가 물어본다 이거라 혹시 차로 나는 한 5분만에 10분만에 차고 왔는데 고대인들이 이래 찾기를 닦지 아니하고 아마 내가 이 안에서 40분간 1시간이 되도록 느끼는 것은 반드시 이 부채님을 뵈러 오는 데는 일부로 차 밑에서 이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만들어 나설 것이다 고행 이분을 뵙고 싶은 그 그리움, 기다림 돌을 구하거나 꾸도하는 생각 여유 마음에 자세를 갖출 때까지 부채님의 가르침 진리를 가슴에 담고 생각하면서 고행의 길을 일부로 만들어서 이분을 뵙고 싶은 마음, 염원, 꿈, 소망을 가슴에 담고 고통과 지련을 거치고 오는 도우를 구하는 구조적인 고행의 길을 일부로 만들어서 이분을 뵙을 때 이런 희열을 주기 위한 고행의 구조적인 과정이 있다 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다고 이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차라리차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래이래 오는 4.2키로 걷는 1시간 길이다 그러니까 차라리차 거기서 화를 엄청 내면서 옆에 있는 수행광 보고 어깨를 딱 치면서 왜 나에게 출발할 때 차 타고 10분 만에 벌렁 갈래? 이래이래 갈래? 내게 좀 물어줘 너희가 그걸 내게 물었더라면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을 뵙고 싶은 염원과 꿈을 안고 내가 1시간 걸어와서 이분을 뵙더라면 내가 이곳에 온 보람이 정말 엄청난 내게 기쁨을 얻었을 텐데 이분은 차를 타고 벌렁 와가지고 벌렁 갈뜩 보는 게 아니다 이거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라 이 거룩한 분을 그런 방법으로 버릇없이 와 보고 가면 안 된다 이거라 왜 나에게 이리로 갈래? 저리로 갈래? 안 물어줬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일은 나에게 이기는 좀 구하라 그럼 죄를 뉘우치고 부끄러운 마음을 담고 지금부터 나는 걸어간다 이거라 8월 4일 날 42도가 됐어요 뜨겁고 쨍쨍쨍 땀이 찢긴다는 그 뜨거운 날 구두 신고 넥타이 매는 이 찰스가 걸어간다 거의 큰일 났어요 한 시간 넘게 내려가야 되니까 다음 부산시장만리고 장관만리고 총리만리고 일정이 분초를 땄다가 일정이 잡혀져가 있는데 하악 다 취하라 이거라 필요 없다 이거라 내가 그거 뭐 소중하라 이거라 다 내게 뭐 좀 인사할라 그러고 사진 찍으라 그러는데 다 필요 없다 나는 걸어간다 하악 이래가 괜찮다 단추 탁 풀어간 넥타이 쫙 땡기디만 둘둘둘 말아간 안쪽이 쫙쫙쫙 엿보고 단추 두 개 탁 헐고 가담마에 붙어 어깨 타고 올라 미면서 내 뒤로 너무 가까이 따라오지 마라 차 타고 갈 사람 다 타고 내려가거라 내 길만 한 사람이 이끌어주면 된다 나는 이 봤던 느낌을 가슴에 담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싶다 말 걸지 마라 너무 붙어 따라오지 마라 내 혼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서 1시간 20분간 찰쓴 그 40도 넘는 뺏뺏대 땀을 찝찝 흘리면서 가담마에 어깨 올려미면서 가다가 돌에 앉아가 쉬고 가다 쉬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 시간 넘게 걸어 내려갔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남 가보면 몇만명이 갑니다만 99.99%가 찾아가고 걸어간 사람은 포닥포닥 그저 하루에 그저 몇십명 그래가지고 다 벙벙 다 차러 가요 생각하는 구두하는 여유를 갖지 않은 길이라고 잘 쓰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우리 동양 미술을 보는 석고란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야 영국의 코 높은 서양인이 가들이 가는 당신 내가 한국 불교를 보는 눈이 있구나 알아야 돼요 버야야 돼요 이런 위대한 불교를 만든 신라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 것은 이 서출지의 전설이 우리를 말해줍니다 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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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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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чувств 1,600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기 488년,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380년대 불교가 공인되었고 우리는 488년, 100년이 지나도 아직 불교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럴 때 21대의 소재왕이 정을 보련날, 지금도 정을 보련날 달이 뜨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을 보련날 초월성에서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서 수레를 타고 천전정에 저 해가 지고 있는 저 위에가 7불암이 있습니다. 일곱 불이 계시는 사망 불에 3불이 계시는 7불암인데 7불암 다가가다가 남산에서는 가장 높은데 물이 팡팡 나오는 셈이 아직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셈이 천전정, 하늘에 맞닿아 있는 맑은 셈이 아닌가. 그리 삼국 유사의 소재왕조에 보면 488년 서기 21대 소재왕은 음악을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는 그 착한 소재왕은 정갈한 제물을 차려 천전정 발검 샘물인 남산 천전정에 정을 보련날 백성에게 용사의 기원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 가는 그 수레가 가다가 멈춰서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가는 길이라 못 돌아가느냐 빨리 가자 해주기 전에 참배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예,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이놈들 봐라, 왕의 행차에 귀를 막다니 어느 놈이냐 사람이면 큰일 나지요 사람이 아니면 이놈들이 뭐냐 짐승이 짐승도 쫓지 못하느냐 예, 어느 짐승이냐 조금만, 이 새끼들이 나와가 짐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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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데 하, 오늘 사내에 기도하러 가는데 살생은 하지 말아라 훔쳐봐라 그래서 안됩니다 그래 동물의 형국을 보고 판단 잘하는 지인을 보내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라 예 뭐라고 하느냐 행렬을 중지하고 가마우에 날고 있는 까마귀를 따라가라 합니다 내 가마우에 가마귀가 있는가 아까부터 계속 꽉꽉꽉 돌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가는 곳을 따라가버라 그래 두 사람이 따라가는 길아 카-까만나고 길에 돼지가 몇 마리 나와가 그거 보면 이어 헉 pista가 까맣게 놓쳐버렸어 와 이상하다 카마개는 빠배믄 그래 두리부터비로 살피니까 모세에 닿았어 모세에 물이 훅 송돌치면서 훅 노인이 솟아 올라갔어 흰 백발 노인아스들은 두려워 말고 가까이 오라 너희들을 나에까지 인도하기 위해 까마귀가 날았으니 두려워 말고 가까이 오라 탔다니까 빨리 이 편지를 임금민에 가서 전해라 편지를 알아 착 죽는게 임금민 이런 편지를 이래 이래 얻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선하느냐 예 개견 열어보면 인사 이걸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는다 둘개 열어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 음 이거 열어보고 둘이 죽는 것보다는 안 열어보고 하나 죽는게 나으니까 이거 마 빼빼빼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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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일이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두 사람은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인 것 같고요 1인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라요 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신하 백성일 수 있고 한 사람은 왕일 테니까 백성 둘이 신하 둘이 죽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왕이 죽으면 안 될 테니까 열어봅시다 다들 그리 생각하는가 예에에 염 열어보자 열어보자 어? 뭘 써 놨다 이거 4 화살로 검은굴 값을 쏘라 이상하다 그래 오늘 이런 귀한 일이 있으니 돌아가서 음악을 좋아하는 소재왕이 머리맡에 큰 상대 검은굴을 보관하네 그걸 화살로 쏘라 그니 그럼 한번 그려보자 돌아가고 다음에 참비하자 가자 아 예 저거 키 Strong 어하 앗 이 어이 어이 너 Rock 어허 하 Wrierz 머리를 빡빡 깎은 browse 그때 488년에 이미 분승 궁굴 내에 부처님을 모시고 향을 피우고 그런 의식을 했던 모양이오 그 분승이 칼을 품고 있다가 돼나와써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궁녀 어느 여인과 짜고 임금이 산에 갔다가 지체가 피곤해가지고 호랑대가 돼가 참에는 나와가 이야 죽이고 큰 계획을 세우다가 불통나가지고 죽게 되니 여자와 중이 중이 두 사람이 죽으니까 개견 열어봤으므로 둘이 죽었다 이야 희한하다 여봐라 편지가 나온 못을 그리 나왔으니 서출지라 해라 예 그리 나온 못 서출지가 됐어요 그라고 오늘 가마귀 때문에 그 못을 찾고 노인을 만났으니 오늘 정울 보름달을 가마귀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자 가마귀 오자와 제사를 써서 오길이라고 하라 정울 보름달은 멀리 출타를 삼가하라 오늘 지와 가마귀와 이런 짐승들이 쏘아서 내가 살고 나라가 평안해졌으니 정울 보름달 만 백성은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서 음식을 잘 내서 세군데 짚을까 이래 끼리미를 막아가 거기다가 떡과 고기와 물을 더벅더벅 담아서 담벼락밭에 창고우에나 들판에 방구우에 갖다 얹어내서 지와 가마귀와 새들이 즐겁게 먹게 해라 이래서 신라의 그 이후에는 정울 보름달 5기일날 제사를 지내서 전부 다 음식을 세 뭉텅이 담아가 내는 기라 이런 문화가 내려오는 기라 이래서 그러면은 이 488년에 얼마나 불교를 탄압하며 이런 설화를 만들어냈겠어요 죽놈이 임금을 죽이고 왕려와 짜고 그런 몸된 짓 하는 게 불교 아이가 그게 죽놈들 하는 지지붕을 아이가 불교입니다 되겠나 불교를 뺏적하자 불교를 몰아내자 아마 이런 불교의 뺏적 사상에 담겨있는 것기도 하고 그 방금 불교가 어려웠다 이거 불교가 신라 사회 두르기에 또 한편으로는 음악을 좋아하는 소중앙이 착해서 정울 보름날 땅이 얼고 눈이 내리고 깡깡 얼어 먹이가 없던 그 눈 덮인 산야에 짐승들이고 새고 이런 동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지금도 한 개월 되면은 동물 여우가들이 헬기를 타고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를 씻고 산에 가서 텅텅 늘 짜주면은 다람지도 다 노릇도 사슴도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아마 소지왕은 추운 한 개월에 얼어 죽는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고사를 지내서 온 사방에 다 내놓은 만일에 20만 호가 넘는 신라의 집집마다 음식을 다 드러냈더라면 그 양도 꽤 많아서 얼어 죽던 배고픈 짐승들 짐승들이 저울을 나게 하는 동물 애호사상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 전에 내놓은 이 설화한 토망이 이 전설이 그 시대의 불교의 고난사 안그러면 동물의 애호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 그냥 설화는 거짓말 얘기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하는 그 시대의 바탕을 동물 애호정신이라든가 임금의 백품의 정신 같은 것도 한편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Loopy La Mae 민간에 이제 무려진 탑들을 복은하거든요 복은하때 신라인드는 탑을 세울때 어떻게 그다 뭐 부처님 사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호파진을 넣어서 혼을 정신화해서 살아있는 탑 정신이 있는 생명 있는 탑을 만들수łem 많이 썼어요 그게 사례라 장음장치 법신사리거든요. 동국분들이 다 훈채가 팔아먹고 회구로 나가버리고 이래야 하니까 그냥 툭툭툭 쌓아올리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법신사리를 몇차 구하자 사리를 구하자.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문화단체 운동회가 돈을 모으는데 참 놀랍더라구요. 그 어느 아는 일가 동생은 신략 부약 성서를 다 옮겨 뺏겨 적으면은 고리짝이 한개짝이 되더라구요. 그래되면 신부님이 황금가된 천국에 열쇠 크는걸 주더라구요. 그걸 받아있는게 탑돈씩 되고 여덟돈 더이고 막 그렇더라구요. 이 탑 속에 불상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그게 탑돈 어디갔노 보여줘야되네 여기 탑돈 여기 탑돈에 여기가 들어가는것입니다. 여기가 불국사 성사선님이 이 돌속에 이런걸 여는것입니다. 이제 이런것들 법신사리를 모시는게 이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들타고 올라가자마자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들인데 우리의 경쟁이 뜻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금목걸이 10돈짜리 아기 돌반지, 금배치 그 다음에 이런 행운의 천국의 열쇠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져서 이 여덟 남산탑을 복원하는 법신사리였는데 금이 한 30냥 좀 들었어요 사리함을 만들어야지, 검불상, 도검을 막 여러 번 해야지 검불상 만들고 일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아람아람아람 참 많이 모아져서 참 우리가 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동판에다가 기온 문을 찍어가서 세 개가 마라가 넣지 않습니까 주로 여는 건 불화, 그림하고 불경, 그 다음에 불상 이런 산불을 들이넣거든요 이러면서 저 연불사리, 저 뒤에 있습니다 저건 스리랑카에 가서 부처님의 같은 동시대 거룩한 선님들의 뼈를 막 불사리와 거의 동계기 닦이가 아주 귀하게 구해와서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넣었던 그 교훈을 끝으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답사를 모두 마무리 찍으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미나 저는 아까도 했습니다만 미나를 민담화라 하면 어떨까 미나 속에 이야기를 담자 서출지에 대한 이런 것도 그림 한 폭이 나오면 어떨까 이쪽에는 못이 나오고 그는 가마귀가 날고 있고 임금의 가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가 놀고 있고 그 다음에 편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 한바탕에 쫙 잘 그려가 미나를 완성하면 미나에는 온갖 이야기 그림거리를 다 담아내니까 그러면 그 미나 하나를 설명하다 보면 방금 했던 서출지 이야기가 되고 방금 탑이 이야기가 되고 어 불상 이야기가 되고 이런 게 다 되니까 이기에 정신과 혼 권성징악을 담는 사회의 교육을 담는 것을 담아내는 게 그림이다 그게 바로 이 얘기거리를 그림으로 표출해내면 얼마나 좋은 자료가 될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뿐 드리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제를 삼고 한번 받고 돌았는데 추운 날씨에 잘 응해줘서 고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복을 비는 전 연불사지 서편 삼청석탑 복원 법신 아미타 여려불 봉안 기원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높고 풀어라 생명가진 모두가 힘차게 약동하는 당기 4342년 음력 4월 10일 경주 동남산 자락 전 연불사지 서편 삼청석탑을 복원하면서 먼 불교국 스리랑카에서 모시고 온 불사리와 법신 아미타 여려불과 부모 은준경을 봉안하는 뜻은 그때 부모 은준경을 넣었어요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미요 나아가 높고 높은 부모님 언례 보답 못했음을 리우치고 이 탑에 기도하는 모든 이는 바르게 깨우쳐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격할 것이며 더욱 착한 공덕을 사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실 부모님이 왕생 극락하시도록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오니 살펴 주시옵소서 이곳 남산은 거룩한 불법이 인도에서 천년이 지나 신라의 전래되자 많은 이들은 바르게 배우고 익혀 진리를 구하려 했고 계곡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세운 후 기도처를 마련하여 자신을 위하기보다 이웃과 나를 위하는 큰 원을 실천하여 다툼을 없애고 통일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 중에 가장 값진 문화를 이룩하는 데 그 중심 역할을 하였던 곳이었다 그 후 역사는 헐로 신라는 문을 닫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불상은 깨어져 뒹굴고 탑은 무너지고 몰지각한 이는 함부로 옮겨가 뜻없는 곳에 세우니 법의 어긋남이 이를 때 없고 부끄럽기 그저 없이 되었다 그나마 남은 자치로도 그 훌륭함이 인정되어 서기 2001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고 늦게나마 매탑을 손질하고 제자리로 옮겨 복원함으로 조장님의 언례에 답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부처님을 존경하고 남산을 사랑하는 이들이 불사리와 법신을 모셔 탑의 생명과 혼을 살리려 큰절과 관에 건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게 예석하여 가슴조이다 스스로 모실 것을 다짐하니 착하고 고운 이들이 앞다투어 보시하고 장인은 불상을 만들고 화공은 부처님을 그리고 서예인은 불경을 적으니 어려운 일을 이만큼이라 아름답게 할 수 있었습니다 뜻을 세운이나 일을 한 모두는 기쁘게 일하면서 부처님의 일함이 복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지극한 기도로 원하오니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기쁨이라 생각하고 나로 인해 모두가 덕을 입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산 부처님의 도움으로 분단된 결혜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다툼이 없는 민족 통일이 하루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고통 없이 건강하고 기쁨이 가득가득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무관피 자컹 부작이오 상자성신 지정부정이라 남이 자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보지 말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눈여겨봐라 여가 이화는 새콤 모양이오 공원 여시는 불행 무덕이라 복에는 아름다워나 향기가 없는 꽃처럼 훌륭한 말에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 아미 다불 나무 석가 문이 불 불 불기 2546년 2월 8일에 이런 일을 베풀고 제조업서 몬스는 그리시나마 김윤건은 용기를 내어 연불사터 법신 봉안 추진 이원들을 대신하여 그를 짓고 적어 올리옵나이다 서비스 사장님 감사합니다.